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정보를 주로 올리고 있는 오디오디오입니다. 낡고 오래된 빈티지 스피커는 과연 좋은 소리가 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 대상은 AR4라는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고성능 빈티지 스피커들은 현대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상당히 큰 매력을 여전히 현재의 기준으로서도 가지고 있는 스피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AR4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R4는 1964년도 정도에 최초로 출시가 되어서 지금 현재 한 57년 정도 된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AR 스피커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이 크기가 현재의 고성능 북세프들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밀폐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60년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의 스피커가 되겠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낡고 오래된 스피커를 왜 그렇게 비싸게 구입하고 그것들을 좋아할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할까요? 오래된 제품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에 최상급 기종이었기 때문에 60년도에 한국에서 AR4를 구입해서 쓰시는 정도의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중산층 이상 분들은 아니세요. 부자에 속하는 분들이나 돼야 할 수 있고 오디오나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고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의 제품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요즘의 하이엔드 스피커와 레벨 자체는 거의 같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심미적으로 유혹하는 그런 타입의 스피커가 아닐 뿐이지 가정용 스피커가 태동을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요소에서 더 작은 크기에서 좋은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스피커라는 점 그리고 요즘의 스피커들은 당연히 발전된 해상력과 다양한 객관적인 기준에서 나아진 성능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음악적인 부분에서 또 장기간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또 아니다. 부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추가로 요구하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빈티지 스피커들은 오디오 많이 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스피커들이 괜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오래된 스피커들 많이 가지고 있는 오래됐다고 모두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브랜드들만의 자신의 철학들이 어떻게 잘 녹아져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단 AR4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버전이 AR4X가 되겠습니다. AR4에서 4X 초기형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단에 우퍼가 이제 호박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우물정자로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퍼콘 타입의 트위터인데 저렇게 앞쪽에 면이라고 하는 섬유라고 하나요? 스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조직이 앞쪽에 좀 막고 있어서 마치 안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되겠고 특별히 그렇다고 트위터 쪽으로 가는 리드선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AR3라든가 이런 기종들 같은 경우는 전기테이프 같은 것들이 붙여져 있어서 정말 외모적으로는 흉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 또한 외모 디자인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AR 스피커를 제가 오디오를 하고서 10년이 넘어서야 접근을 했고 이제 한 10년 정도 AR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 못생기고 낡아 보이고 촌스럽다는 이유로 왜 AR 스피커를 멀리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스피커를 다소 늦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을까 약간의 저는 후회 아닌 후회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큼 매력이 있는데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은 밀평 특유의 텐션감을 가지고 있는 기분 좋은 저역이에요. 깊이 떨어지는 저역도 아니고 양감도 없습니다. AR4이기 때문에 AR3나 이런 상위 기종들은 저역이 조금 더 나와주고 텐션감도 좋은 편이지만 AR4 같은 경우는 깊은 저역이나 양감이 없는 스피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스피커들은 중고역대의 중심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고역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선명한 소리를 내줍니다. 낡아서 곰사가서 고역 쭉쭉 뻗지 않고 답답한 소리를 내주는 그런 계열이 아니에요. 영국제 빈티지들은 답답한 계열의 소리를 해서 중역대의 위주로 한 매력적인 소리를 내준다면 AR4 같은 경우는 고역 쪽이 뒤에 어트가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긴 한데 기본 설정이나 조금 높게 설정을 한다고 하면 절대 현대 스피커들의 뒤지지 않는 뻗침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어라든가 이런 찰랑찰랑한 류의 소리를 듣는데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봤을 때 해상력이나 음의 분리 능력이나 이런 디테일이나 다이나믹스 같은 부분들은 떨어지는 면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조건 단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장기간 청취를 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오디오적인 쾌감이 좋은 고성능 스피커들은 여러모로 고역에도 정보량이 되게 많고 중역대의 정보량도 많고 저역까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역대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귀로는 듣기 어려운 깊은 저항까지 내주면서 전반적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것을 초월하는 케이블이나 앰프 같은 부분 소스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이루려면 초고해상도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함이 있지만 그 정도 세팅이나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팅들이 장기간 청취를 했을 때 약간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존재를 하는데 이런 스피커는 AR4 같은 경우는 선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시간 청취를 했을 때 귀의 피로도라든가 쏘는 소리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클래식과 재시나 팝이라는 약간 상반되는 두 가지의 장르를 모두 다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는 편이다. 클래식의 영국제 스피커들은 통상 클래식의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국제 스피커들은 통상 재즈나 팝이나 이런 비트감이 있는 음악들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함께 만족하는 스피커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산이 좀 더 온라인 두상격을 좀 더 많이 띄고 있달까요? 그런데 유럽산에서는 빈티지급의 스피커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AR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영국제하고는 또 영국제만큼 클래식을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의 장르를 복합적으로 여러 장르를 잡식으로 소화하시는 분들에겐 참 두루두루 무난한 성격을 참 잘 가지고 있는 스피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칭적인 부분에서 밀평이다 보니까 그리고 소형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매칭적인 부분에서 구동이 어느 정도의 힘을 요구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디자인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리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릴을 끼우면 300그릴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디자인이 저도 젊었던 시절에는 정말 촌스럽고 좀 낡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나름대로 참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이면서 아주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지만 참 무난하고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요. 앞에서 300그릴을 금색이랑 흰색이랑 조합이 된 아무튼 요즘에 버니네 취향에 맞는 그릴을 교체함으로써 조금 더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신다면 조금은 변경을 통해서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칭적인 부분 말씀 다시 드려보면 일단은 구동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편이기 때문에 피셔 250도 좋고요. 400도 좋고 지금 500TX 앰프가 되겠는데요. 피셔 앰프, AR 저도 이제 쓰면서 피셔 앰프에 마찬가지로 좀 폭 빠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셔와 AR을 좀 열심히 파봤는데 피셔 앰프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앰프인데 마란츠 흔히들 많이 아시는 마란츠 226, 228, 23 시리즈와 같은 리시버들보다도 한 10살 정도가 좀 더 많죠. 그래서 좀 더 노후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셔 앰프는 10대에 8, 9대가 피셔의 고유의 소리를 아주 여전히 잘 가지고 있다. 고장적인 부분, 찌찍거린다든가 트러블이 있는 요소는 별개로 했을 때 본연의 소리를 아주 잘 가지고 있는데 마란츠 222, 23 시리즈 같은 경우는 10대, 3, 4대 정도가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좀 그냥 그냥 소리가 나는 정도의 마란츠가 좀 많다는 거 부가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AR 동시대에 AR 리시버나 인티 앰프도 좋고요. 스커트도 괜찮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전형적으로 AR 매칭에서 많이 선호되는 매칭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나코 ST70과 같은 진공간 빈티지 앰프하고의 상성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현대기종하고도 당연히 사용하시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만 좀 더 편안하면서도 매력적인 소리를 살려내는 데는 빈티지 쪽 앰프를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AR4에서 AR4X를 넘어왔을 때 AR4X도 초기형 같은 경우는 우퍼 쪽이 호박줄 무늬 들어간 모델들이 있고요. 이후에 중기형과 신형 쪽으로는 우퍼가 좀 변경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트위터 쪽에서도 앞에 필터로 역할을 해주는 섬유 조직이 빠지는 그런 모델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감에서 육면 미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칩보드 방식과 육면 미송으로 바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면 미송이거든요. 그런데 칩보드가 밀도는 좀 더 높기는 한데 칩보드의 최대 약점은 수분에 굉장히 약하다. 미송 화판은 조금 더 수분에 강하다. 라는 정도의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고요. 그리고 AR 스피커를 구매하고자 하시려고 하신다면 굉장히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뒤에 어테뉴에이터가 달린 고역을 조절할 수 있는 AR4는 달려있거든요. AR3 같은 경우는 미드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AR2가 결국에는 조절을 할 수 있는 장치에서 세월에 산화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곳은 많이 산화가 되었고 습도에 대한 영향이나 관리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세월에 의한 때 정도가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테뉴에이터의 청소가 좀 필요하고 밀평이다 보니까 밀폐에 대한 부분이 압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실란트라고 할까요?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퍼의 테두리나 트위터의 테두리 같은 부분에 붙어있는 인클로저 붙는 부분에 단순히 나사로만 조이는 게 아니라 밀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검정색 물질이 붙어있고요. 엣지에는 약간의 댐핑제가 도포가 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엣지는 이제 천 타입이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한 우려는 특별히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어튜가 청소가 좀 되어 있는 것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트를 통해서 고역을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또 큰 포인트이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취향의 최적화를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도 되게 큰 강점인데 그 부분에 기능 제한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서 잡음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정도의 것들은 스피커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련한 청소를 4등기종을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분당의 한 곳, 송추에 경기도 송추에 한 곳이 AR 스피커를 전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오버를 해주시는 곳들이 계신데 통상 AR 포정도가 15만원 전후에 가 비용 정도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인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걸 택배 보낼 수 있는 스피커는 또 아니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소요도 또 발생하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소를 한 기종이라고 하면 5만원, 10만원 더 비싸다고 해도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여유가 많으시고 그런 경험치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청소 안 되는 부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AR 스피커들은 구형 AR 스피커들 내부에는 유리 섬유가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실내에서 유닛을 열어보시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리 섬유는 예전에는 그런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발암물질이 합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열어보시고 내부에 청소를 하거나 콘덴서가 어떤지 한번 보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료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걸 감안하면 한국에서 진짜 그런 부분들 15만원 이렇게 받으셔서 해준다고 하면 참 고마운 일인가 감사운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AR들과의 길이의 기준에선 AR4X가 조금 더 낮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AR4X가 저렴한 건 40만원 상태 좋은 거나 전기형 같은 경우는 한 60-70만원까지도 가기도 하고요. AR4 같은 경우는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가는 그런 스피커다 보니까 두 기준 간의 금액 차이로 인해 AR4가 매물도 좀 더 적고요. 선호도가 약간 더 낮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의 AR들은 구형이 당연히 빈티지의 세계에서는 신형보다 구형이 더 대접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AR4X와 4를 사용해본 저의 소감도 AR4가 확실히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두 기준 간의 시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그런 느낌 정도로만 가지고 있고요. AR2와 AR2AX 같은 경우는 구조가 전혀 좀 달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R2AX를 조금 더 좋게 듣기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좀 더 소장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전기형인 초기형이 조금 더 빈티지의 세계에서는 좀 더 대접을 받는다라는 점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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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